어디서 지지란 놈이 들이대? 저 아식이 주저히 파악도 못하고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못하네. 내가 너 같은 놈이랑 러브샷하는 군번으로 보이냐? 대, 대표님? 죄송합니다, 대표님. 그렇게 분위기 파악을 못하니까 아주 따입힌 영화를 찍고 사는 거야, 이 자식아. 난 뭘로 봐. 어디서 금방 지겨. 아이고, 미쳤네, 이씨. 넌 뭐가 이렇게 잘났냐? 니 까짓게 뭔데 내 남편을 무시해? 니 같은 거 트럭으로 덤벼도 내 남편 발가락 털꽃도 못 따라가, 알아? 뭐야? 너 말 다 했어? 못했다. 못했다! 똑바로 들어. 100억이 아니라 1천억을 들여도 너같이 인간 덜 된 놈이 만드는 영화 안 할 거니까 두 번 다시 내 남편한테 연락하지 마. 연락만 했다 봐. 동체로 전기구류를 만들어줄 테니까. Noah, 사랑해. 안녕? 가자.